서로를 아무리 시기 질투하고 미워해도 위기 상황에서 결집한다. 보적조차도 그러한 스위치 전환 모드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시기 질투하고 경쟁하는 마음을 가짐을 가지고 산업화를 이뤄내고 민주화를 이뤄냈다고요. 그 강박증은 사실 한국인들을 고학력으로 만들었고 한국인들을 워커홀릭으로 만들었고 한국을 세계에서 제일 빨리 산업화와 민주화가 된 나라로 만드는 에너지가 됐죠. 제가 의정부 살거든요. 의정부에 옛날부터 미군과 미군 가족들, 군무원들이 많았어요. 다 백반집, 순댓국밥집 가고 다니고 있어요. 헐리우드 스타가 나 이런 거 먹어라고 자랑스럽게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 우리나라에서 사는 외국인들은 길거리 지나가면 있는 거예요. 이게 인식의 변화예요. 국가의 위상이 높아지니까 그 음식도 맛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번에는 체계인은 또 한국인의 특성, 특징에 대해서 나눠볼까 하는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남 잘되는 꼴을 못 보는 것이 또 한국 사람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채보상운동이라든지 IF 당시의 근무기 운동 전 국민이 정말 똘똘 뭉쳐서 위기를 극복한 어떻게 본다면 세계에서 유례 없는 그런 이벤트이기도 한데 이런 우리나라의 국민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국민성은 이중적이고 모순적으로 보이나 그것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한국의 척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이 없어요. 적당히를 몰라야지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죠. 너무나 악착같이 이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오랜 전근대를 거쳤잖아요. 지금 우리가 풍요롭게 사는 건 산업혁명 덕분이잖아요. 산업혁명 이전에 세계에서 한반도는 사실은 한반도의 인구부양력이 끝나서 구한말쯤 되면 조선시대 말기는 어떤 시대냐면 한반도의 인구부양력이 드디어 종말을 맞아서 문명이 멸망해가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때 이미 전 국토가 다 민둥산이었다고 했잖아요. 자연의 생산력이 끝난 상태였어요. 그때 조선시대 말기가 되면 수산물들 있죠. 우리나라에서 잡히던 수산물들이 멸종되고 그래요. 그래요? 조선시대 말기에 그런 일이 이미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산업혁명 이전에는 모든 생산력이 자연과 인력의 결합에서 나오잖아요. 자연과 인력에서 결합해서 나오잖아요. 한반도는 이미 멜서스트랩에 걸린 지 조선중기부터 멜서스트랩에 걸려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차 산업사회를 우리가 맞고 나면 밸류체인 시대잖아요. 수많은 물건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온 원자재들이 끝없이 24시간 공장에서 가공되고 또 수출되고 이런 우리는 물질의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사는 거지 전근대의 한반도는 특히 조선시대 말기침되면 지옥이 없단 말이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남들보다 조금 여유롭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게으르고 혹은 내가 아는 누구보다 내 이웃보다 내가 조금 더 못 산다는 거는 그거는 그냥 그거는 남들보다 단지 못 사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그건 굶어 죽는 걸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사람들은 과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이기적이고 시기질투하고 남과 비교하고 경쟁적인 이유는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형질만 남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재난 상황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매적의 침략을 받거나 혹은 전쟁에 준하는 재난 상황 모두가 다 함께 힘을 합쳐서 결집을 하고 모두가 다 함께 결집해서 무언가를 해야지 다 같이 죽거나 사는 상황에서는 역시 그 서로 서로 시기질투하고 미워하는 경쟁력만큼이나 그 악착같은 경쟁력만큼이나 똑같이 악착같은 결집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풀어내서 쓴 게 한국인의 탄생이라는 책이고 제가 굉장히 첨착해온 작업이었던 거죠. IMF 때 전 국민의 4분의 1이 나라의 금을 바친다? 어느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이거는 뭐 위대하다, 정말 감동적이다 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이게 위대하고 감동적인 일입니까? 인구가 5천만, 4천만, 1천만 단위 이상의 인구를 갖고 있는 국가가 그 국가의 국민의 전체 4분의 1 이상이 나라의 금을 바친다고요? 이게 위대한 일입니까? 이건 기괴한 일이죠. 이런 일은 외국에서 절대 벌어지지 않아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국채보상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국채보상운동을 했을 때 우리 사회에 천대받던, 천민이었던 기생들도 빈혈을 내놓고 옷반지를 내놓고 이랬어요. 그리고 국채보상운동을 했을 때 쌓여져 있던 그 폐물들 폐물들을 털로 온 도적들도 아, 이게 국채보상운동 그거인가요? 하고 다른 데서 뺏은 재물을 내려놓고 갔어요. 그러면 이게 위대한 국민성이라고 하기에는 왜 제가 도적 얘기를 했냐면 위대한 국민성이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국봉을 하기에는 좋은 사람이면 도적이 안 됐겠죠, 애초에. 그렇죠. 즉, 우리가 착하고 위대하고 애국심이 있고 이걸 떠나서 한국인은 극단적이다. 즉, 서로를 아무리 시기질투하고 미워해도 위기상황에선 결집한다. 보적조차도. 그러한 어떤 스위치 전환 모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집 상황이 끝났을 때 상황이 해제됐을 때 재난이든 전쟁이든 그 즉시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 서로를 시기질투하고 욕하는 사이로 되돌아간다. 이것이 한국인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이 순기능이 확실히 있긴 있는 거겠네요. 순기능이 있죠. 순기능이 있죠. 사실 이게 순기능 중에 하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 세계에서 유례없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빠른 민주화를 이루었잖아요. 사실 남미 국가라든지 그쪽 같은 경우에 아직도 민주화를 제대로 이루지 못했는데 그것도 약간 이런 국민성에 기반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불만과 불안이 한국인의 정신세계죠. 불만과 불안. 불만. 나 저 달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항상 옆을 보면서 비교하잖아요. 내가 기껏 그랜저 사서 기분 좋았는데 그랜저 사고 나서 일주일만 지나면 벤치 타고 싶어. 내가 20평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성공했으면 30평짜리 아파트를 불허하기 시작하는 삶이 시작되죠. 이게 한국의 삶이거든요. 이거는 외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대기업 세운 기업 세운 창업주들 보면 유리병 하나만 가지고도 왜 우리는 이 사소한 것도 일본만 못 만드냐. 내가 만들어버리겠어. 일본을 이기겠어. 우리는 국가적 차원에서 기업의 차원에서도 자꾸 주변을 보면서 비교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상대 비교가 심하긴 하죠. 상대 비교가 심하죠. 그래서 옛날에 기업주들, 창업주들 말씀 들어보면 처음에 회사에 왜 세웠나요? 하면 한마디는 꼭 나와요. 일본을 이기는 게 뭐 그런다. 근데 정말 굉장히 유치한 어떻게 보면 국가주의적인 사고방식이라도 할 수도 있지만 결국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은 분야에서 일본을 이겼죠. 맞아요. 그 결과 우리 되게 퍽 먹고 사는 물질적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성격이 참 그 한국인들은 저래서 불행해. 이래서 안 돼. 좀 여유를 가져. 유럽인들처럼. 이렇게 이 물질적 풍요를 누리면서 그 말을 한다면 그것도 모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이왕 이렇게 선진국 됐는데 여유를 몰라. 여유가 없어. 이러면서 쯧쯧쯧 하는 인터넷 현자들. 방송 현자들 있잖아요. 한국인의 행복하지 못함을 비판하는, 비판하는 걸로 관심과 돈을 버는 인터넷 현자들. 근데 그 성격 아니었으면 그런 말 하면서 관심과 돈을 벌 수 있는 선진국도 지금 못됐을 거예요. 못되고 남미 국가나 그렇게 그렇죠.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말로 돈 벌고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너무 냉혹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국인의 항상 그런 어떤 시기 질투 그다음에 교양 없음 그다음에 행복하지 못함 여유 없음 이런 거를 막 이렇게 가스라이팅하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핀란드는 어떻고 네덜란드는 말이야. 프랑스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러면서 이런 그 신사 유람단 하는 아저씨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로 먹고 사는 환경이 지금 2024년에 오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비판하는 바로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기 질투하고 경쟁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산업화를 이뤄내고 민주화를 이뤄냈다고요. 우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그 불만과 불안이란 건 뭐냐면 80년대에 우리는 세계에서 중산층의 가장 두터운 나라가 됐는데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계급의 구조가 가장 모범적인 나라가 됐죠. 그런 나라가 되자마자 민주화에 성공했어요. 바로 그들은 넥타이 부대가 돼서 학생들의 시위를 지원했고 6월 60혁명이라고 하죠. 87년 혁명에서 군부독재를 끝냈죠. 즉 산업화에 성공한 것도 아니에요. 산업화 성공의 진짜 결과는 사실 2000년대부터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만하면 먹고 살 아 이제 한숨 돌리고 먹고 살만한 어 근데 왜 우리 먹고 살만하면 뭐하나 독재의 신음하는데 전두환 나쁜 놈이라고 전두환 문어라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데 그런 거죠. 뭐하면 뭐하나 우리나라 지하철 세계 1위면 뭐하나 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 애가 죽는데 뭐하면 뭐하나 뭐하면 뭐하나 우리나라 이게 케이팝 발전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가 90년대 케이팝을 보면 어떻게든 일본 따라하고 싶어요. 일본의 멋있는 걸 따라하고 싶어서 그 일본 가요 표절한 문제도 굉장히 심각했었잖아요. 옛날에 갔어요. 진짜. 근데 2000년대 들어서 일본을 넘었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때 우리의 태도가 똑같았어요. 일본 넘으면 뭐하나 미국만 못할 때 똑같아요. 현대자동차가 그 현대자동차의 기술적 스승이죠. 원래 미츠비시 자동차를 넘어섰을 때 그때 축제 분위기였을까요? 그때 소비자나 관계자나 이랬다고요. 미츠비스를 넘어서면 뭐하나 독일차만 못한대요. 이런 식인 거죠. 이런 불만과 불안 비교 경쟁 심리 끝없는 자학 더 발전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밖에 못 왔어라고 하는 그 강박증은 사실 한국인들을 고학력으로 만들었고 한국인들을 워커홀릭으로 만들었고 한국을 세계에서 제일 빨리 산업화와 민주화가 된 나라로 만드는 에너지가 됐죠. 물론 역사적 사실들을 다 거세하고 말하면 안 되겠으나 그 밑에 흐르는 물 밑에 에너지로 기능했다는 점은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만화 일본 애니메이션이 상당히 유행했거든요. 방금 말씀해주신 맥락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최근엔 한국의 웹툰 케이팝 등도 모잘라서 케이푸드가 일본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참 그게 재밌는 일이죠. 제가 의정부 살거든요. 의정부에 옛날부터 미군과 미군 가족들 군무원들이 많았어요. 그 동네 저는 드라이브를 간다든지 산책할 때 양주 포천 더 위쪽으로 올라가고 이러면 거기에 버거킹이랑 맥도날드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한 10년도 아니야 5년 6년 전만 해도 저녁시간에 가잖아요. 흑인과 백인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영어밖에 안 들려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한국에 가서 고양이 음식 먹어야 되잖아요. 지금 가면 두세 명밖에 없어요. 어디 갔을까요? 미국이나 다 백반집 순댓국밥집 가고 다니고 있어요. 왜냐하면 뉴욕에서 뉴욕에서 지금 맨날 잡지에 나오고 가장 힙한 그 연예인들이 자기 먹었다고 인스타그램에서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게 돼지국밥 이런 건데 그런데 뉴욕에서 잘나가는 사람들이 먹는다는 돼지국밥이 3만 원 4만 원이거든요. 여기 7천 원이 파는데 당연히 거기서 돼지국밥 먹으러 가야지 왜 여기까지여서 맥도날드에 가겠어요. 애들도 지금은 미국의 팝스타 있죠. 카디비 맨날 떡볶이 우리나라 튀김 순대 먹는 거 찍어서 올리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헐리우드 스타가 나 이런 거 먹으라고 자랑스럽게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 우리나라에서 사는 외국인들은 길거리 지나가면 있는 거예요. 떡볶이 있잖아요. 사 먹는 거예요. 이게 인식의 변화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식의 맛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특히 서양권 특히 미국인 이런 사람들이 한식을 역겨워했어요. 자극적인 냄새를 역한 냄새라고 생각한 거예요. 옛날에 박찬호가 그렇게 인종차별을 처음 당했다고 그러잖아요. 처음에 미국에 진출했을 때 인종차별 그때 박찬호는 90년대에 진출했으니까 인종차별을 어떻게 당했냐면 입에서 간장 냄새 소이소스 냄새가 난다고 그렇게 갈굼을 받았대요. 그래서 속에 있는 고추장, 된장, 김치, 간장 이 장 냄새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완전히 밀어내서 없애기 위해서 햄버거만 계속 먹었대요. 오랫동안. 햄버거 고기 누린내로 이걸 완전히 밀어내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그 냄새나다는 소리를 안 듣기 시작했다는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미국에 일찍 진출했던 교민분들하고 얘기해보면 어디 음식 같은 거 하면 썩은 냄새 난다고 된장 냄새 이런 냄새 썩은 냄새 난다고 주민 신고가 그렇게 들어왔대요. 정말 괴롭기도 했겠지만 사실은 오바 오바죠. 사실 인종차별을 하려고 괴롭히려고 그랬던 건데 지금 뭡니까? 지금은 백인들이 흑인들이 외국인들이 그걸 맛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위상이 높아지니까 그 음식도 맛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지저분하게 느껴졌겠죠. 아주 후진국스러운 뭔가 썩은 내가 날 것만 같은 그렇게 느껴졌겠죠. 그 전에는 그거 아세요? 1960년대에는 일본의 스시가 서양의 대표적인 혐오식품이었어요. 아 60년대에는? 네. 50년대 60년대 날고시고 하니까 또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는 맨 식빵에 맨 식빵에 날고기를 올려먹는 느낌인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네.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먹고 있다 그러면 야만적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때는 또 일본, 한국, 중국 이런 동양은 또 야만적이었는데 야만이니 야만적인 음식 먹네?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일본 문화가 세계에 확산되고 일본 문화가 이해받고 일본이 선진국이 되고 잘 나가는 나라가 되고 그러면서 뉴욕에 고급 일식 스시 고급 레스토랑이 생기고 하면서 스시를 먹을 줄 아는 게 좀 세련된 사람인 것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음식이 70년대, 80년대에 거쳤던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게 온 거죠. 온 건데 한국 음식이 각광받는 데는 어떤 음식이 유행을 타는 것도 있어요. 음식 유행은 국가 유행을 타요. 국가의 위상이 그 음식의 그 위상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소위 좀 소위 말해서 나라빠를 좀 받아야 돼요. 음식이 잘 되려면 당연히 그럴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더 해서 KF대의 인기는 서양인에게 지나치게 건강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인류의 공식이 있잖아요. 인류가 생각하는 공식이 있잖아요. 건강에 좋을수록 음식은 맛없어 라는 공식이 있잖아요. 약간 좋은 게 있죠. 칼로리가 높을수록 맛있어 라는 공식이 있잖아요. 살 잘 찌면 맛있어. 그런데 이 공식 서양인들의 느끼기에는 한식은 이 공식을 배신하는 음식이에요. 맛있는데 이렇게 건강한 느낌일 수 있다고? 그거 아세요? 한국에 놀러온 서양인이 여기서 말하는 서양인인데 인종적으로도 서양 백인이라고 합시다. 저는 그런 사람을 옛날에 알았어요. 삼겹살에 빠져서 하루에 한 번씩 삼겹살을 먹는 거예요. 고깃집 가서 살이 찔까요? 빠질까요? 빠져요. 하루에 한 번씩 삼겹살을 먹는데 살이 빠진다니까요. 어떻게 빠지지? 평상시에 먹는 미국에서 평상시에 먹는 음식보다 삼겹살이 더 칼로리도 적고 건강한 거예요. 정확히 전값도 많이 먹으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리고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저한테 1년에 먹는 내가 미국에서 1년 동안 먹는 야채보다 더 많은 야채를 삼겹살을 먹을 때 먹는다. 한 번 먹을 때 먹는다. 그런 식인 거예요. 이거는 사실 어떤 것도 어떤 그 푸성기 나물 그 어떤 것도 어떻게든 음식으로 만들어서 밥상에 올려야만 했던 우리의 가난했던 과거가 지금 거꾸로 웰빙이 돼버린 거죠. 돌고 돌아서 외국인들에게는 웰빙인데 맛있어. 맛있는데 웰빙이야. 이렇게 된 거죠. 돼지국밥 먹으면서 우리 건강하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 건강한 거 먹는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서는 근데 뉴욕의 그 돼지국밥집 그 한 그릇에 3만 원 하는 돼지국밥집 먹으면서 미국인은 되게 건강한 느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는데 웰빙이고 현재 유행이야. 이러니까 확산세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국인의 탄생 이라는 책을 쓴 이유는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새로운 한국학이 필요하다. 새로운 한국학이 나올 때가 됐다라는 어떤 좀 나름의 사명감 비슷한 것도 있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국인은 왜 어쩌다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이 모양 이 꼴로 이 꼴인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는 왜 그렇게 흥이 많고 한이 많은지 우리는 왜 그런지 사실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보편적인 줄 알지만 외국인들이 보기에 한국인은 유니크해요. 굉장히 특수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너네는 왜 그래? 왜 어떨 때는 그렇게 무뚝뚝해 보이고 어떨 때는 그렇게 친절해 보여요? 친절한 것 같아. 한국 사람들은 친절한 거야? 아니면 무뚝뚝한 거야? 한국 사람들은 술자리나 술 마시고 음주가마 하는 데서는 진짜 정말 그렇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데 또 왜 이렇게 어떨 땐 또 부정적이야? 한국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야? 외국인들이 물어보면 한국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해봤던 주제인데 어? 대답을 못해요. 그런데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한국인이 누군지 설명할 수 있어야 우리가 우리를 이해할 수 있고 우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어? 나는 또 왜 그런지? 나는 한국인이라서 그런 건가? 한국인이지만 다른 한국인은 다른 나만의 유니크한 사고방식과 결정을 한 건가? 한국인을 이해해야 한국인은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있고요. 자기 자신을 이해한다는 것은 인생을 운영하는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거 아세홍이라고 홍대선의 그거 아세홍이라고 유튜브 제가 판 채널이 있습니다. 뭐 철학 역사 문학을 다 다루기 위해서 판 채널인데 아직까지는 제게는 한국인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느라 역사 이야기만 아직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뭐 투자를 함에 있어서나 아니면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한국인의 DNA가 무엇이고 우리나라 역사 당연히 꼭 알아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또 앞으로 변화하는 또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나라의 입지 이런 것도 잘 알기 위해서 저는 사업하는 분에게 한국인의 탄생을 어떤 극찬인지 디스인지 모르는 이상한 평가를 받았어요. 이상한 평가? 네. 이 책 나만 읽었으면 좋겠다. 극찬이죠 그러면. 네. 그게 뭐냐면 사업을 하면 고객이든 자기가 고객이든 사업을 해서 만나는 사람 대부분은 한국인이잖아요. 한국인이 한국인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만 비밀을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튼 간에 이게 투자든 뭐든 간에 끝 하나가 인문학이거든요. 이게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만 우리가 투자도 잘할 수 있고 내지는 비즈니스도 잘할 수 있고 관계도 잘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한국인의 DNA가 과연 어떻게 창출된 것이고 그런 부분 잘 알아가시고 추가적으로 책을 꼭 구매해서 읽어보시면 그 안에 훨씬 더 많은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시고 또 유튜브 채널도 한번 방문해 보시면 많은 지식, 지혜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홍대선 작가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